강기찬 아버지! 강기찬! 강기찬 누구 아들인데 이리 잘났노? 아버지 아들이지 벗어 벗어 이 잘난 놈이 내 아들입니다 시중에 이리 잘난 물건 보신 적 있습니까? 네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남자 신데렐라야 변신 로봇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쫙 뺏고 나올 수가 있어? 아니 간만에 세울 건데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자 가자 저기 네 자가용이야 자가용 치곤 좀 크지 소시척에 나도 저 차 많이 탔다 저 차가 돈 벌어주는 차다 하하 아니 가만히 대창이라이 내캑니캉 이름 한글자씩 갖다 부친 기가 우리 회사 이름 잘 지었지? 우리 회사가? 간만에 한번 말아 볼까? 아버지 아버지 면허 취소됐잖아 내일 당장 면허 딴다 두고 마라 응 같이 가요 이거 진혁 귀신이 따라오면 안 될긴데 구종달이가 첫날 밤은 밖에서 자랐고 모텔까지 잡아준다 에이 그런 미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많이 약해졌네 우대? 귀신이 트럭으로 와봐라 끄떡없다 그런데 너는 요 날마다 열어갔다가 오른내리나? 이렇게 높은 땐 귀신도 못 올라오겠지? 맞다 동네 좋네 하하하 가자 에효 찰떡이는 아 다행히 연기 등장 이빔 전환 지사